우리 물류산업을 살펴보면 물류기업 수는 많으나 기업당 평균 매출액과 정업원 수는 적은 구조. 일본과 비교하면 약 10분의 1 수준이다. 2018년 기준 매출액 천억 원이 넘는 우리나라 물류기업은 불과 64개. 우리 물류산업은 화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투자와 비용 효율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류는 한나라의 성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현재 국내 물류는 방황하고 정체된 것이 현실. 동남권에서는 그런 힘을 쓸 수 있는 지금 여력을 안 갖고 있고 그런 준비가 안 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철도와 항만에 더하기를 우리가 항공항물 시설에 들어가서 산업을 재편시키고 그 점으로 키워야 되는 게 지금 정부의 역할이고.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경쟁국인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는 굉장히 지금 쾌절을 부르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국보의 여력이나 성장 동력을 잠재하고 있던 부분을 전혀 지금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 않으니까. 기존 동북아 물류 중심 정책은 항만, 공항 같은 물류 시설에 투자해 중국의 환적 화물을 모으고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덕분에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세계 6위를 지키고 있으나 중국의 대규모 항만 개발로 선사들의 중국 기향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해상 물류의 위상은 점차 위축되고 있다. 새로운 물류 정책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이제는 중국 화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물류 중심화 전략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펜타포트 전략 그리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공급사슬 네트워크를 더 강화하는 아시아 게이트웨이 전략으로 국가 물류 전략을 전환할 시기가 됐습니다. 현 정부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 특정 국가나 일부 품목에 편증된 우리나라 수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필리핀, 태국 등 신남방 국가들과 중국, 몽골 등 신북방 국가들과 협력해 동북아 경제 허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우리가 현재 지금 3만불 시대지만 앞으로 우리가 7만불, 8만불, 10만불까지 바라보는 시점에 있어서는 또 다른 축이 수도권 하나뿐만 아니고 또 다른 대개 경제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이미 훌륭한 잠재 자원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유라시아 대륙의 어떤 관문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조선, 해양플랜트, 기계산업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온 동남권. 하지만 동남권 제조업 생산은 작년 기준 6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중이다. 내수 및 수출 부진으로 기업의 경영은 어려워졌지만 동남권은 오랫동안 다져온 산업 기반과 유라시아 권문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지녔다. 세계와 동남권을 연결할 경우 동남권은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중요한 경제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